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사입니다 비트코인을 지금 사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거의 365일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사실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뭐 언제 사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과 블록체인 기술의 근간은 둔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가 있으시다면 비트코인은 다른 알트들과는 다르게 언제든 사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가격이 내릴 때 매수하는 것을 더 선호하지만 언제든 사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기축으로 사용되고 있고 모든 거래소에서 거래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어디서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암호화폐 중에 가장 확실한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이 시장 자체를 비트코인 시장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저는 일정한 금액 비율로 일정한 기간마다 긴 텀을 두고 매수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예전부터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적립식이죠 적금처럼 사시는 거요 이런 방식으로 적금식으로 매수를 하시면 평단 관리에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높을 때도 매수가 되고 낮을 때도 매수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중간이 딱 잡혀요 그리고 긴 시간 하게 되면서 하락장이 생기면 그만큼 더 평단을 낮게 잡으실 수 있습니다 적당한 중간점이 잡히면서 점점 평단이 낮춰지는 거죠 사실 긴 기간 매수를 하는 게 어렵긴 하죠 하지만 정확히 투입할 금액과 기간을 정해놓았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전에 시진핑 빔 때나 요 며칠 이란 뉴스가 나오고 나서 이제 슬금슬금 움직이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갑자기 포모에 빠지시면서 풀매수에 들어가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풀매수 풀매도는 항상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무언가 추가적인 이슈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풀매수 했다 갑자기 떨어지면은 진짜 마음 아프고요 풀매도 했는데 갑자기 확 오르면 아마 더 마음이 아플 겁니다 계획적으로 매수하고 전략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창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성공하시는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야 그래야 그래야